안.뇽.하.세.요. 꽁지입니다. 머리 좀 봐요. 완전 2등분 됐어요. 색깔이 좀 더 이게 많이 빠져버려서 완전히 2분법된 머리를 갖게 됐습니다. 여러분 어? 오늘은 영상을 왜 켰냐면 여러분 다이아TV 페스티벌 기억하십니까? 제가 그때 여러분들과 되게 합작을 해서 되게 신기한 메이크업을 해봤잖아요? 근데 둘째 날 했던 메이크업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참여했던 릴레이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분들의 손이 거쳐갔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메이크업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자 그때 말씀해주셨던 의도대로 여기 뭐 나무가 있고 여기 하늘이 있고 번개가 쳤고 바다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직접 말씀해주셨잖아요? 그걸 전부 반영해서 열심히 디테일하게 한번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었으니깐요? 재미가 없어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? 여러분과 나의 합작이니깐요? 하하! 그것의 과정을 한꺼번에 쭉 지금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. 보시죠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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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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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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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빠빠빠빠빠.